새벽 3시 처가 식구들과 다같이 온천을 가기로 한 날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시장으로 향해 본다 2kg? 2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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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깔라만시가 크네 엄청 크네 여기는 깔라만시가 저기로 올라가 있네 아빠! 아빠! 크랍! 크랍 없어 거기는 온천이야 핫스프링 핫스프링 살 거 없어 그냥 핫 워터 핫스프링 좀 다시 핫니다 쉽지 않은 온천 가는 길 온천 가서 허리지지라고 길이 멀고 험하다 봉고차에서 끝없이 나오는 가족들 어디 한번 놀러갈 때면 연락 다능한 지척들은 다 온다 장관이구나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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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 세월 흘렀는지 거북이 등딱지처럼 굳어버린 유황 뜨겁나? 시원해 보이는데 뜨겁네 진짜 야 온천 맞구나 대박 오랜만에 발견한 필리핀에서 그럴듯한 관광지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치? 배고프지? 아이고 아이고 랑깅도 가요 랑깅도 가요 Die Plague 아이고 몽고 반점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음 아이고 너무 α warm warm 오키라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하다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이고 어뜨거 어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떨어지는 기분 오우! 온천이다! 아니야! 왜? 알았어 알았어 아이 참 갖출건 다 갖춰야되요 까니까네 자 여기 봐봐 아이고 아이고 자 1 2 3 1 2 3 1 2 3 미끄러워 보이는데 유황가루라서 안 미끄럽구나 똥나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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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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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